2020년부터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인류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은 파우치 그는 많은 이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파우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판데믹 덕분에 많은 돈을 벌고 영웅 취급을 받던 파우치에게도 자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케네디가 드디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0%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파우치를 비롯하여 판데믹 관련자들의 처벌을 바라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의미 깊은 기소식입니다 물론 케네디가 판데믹에 연관된 빌게이츠,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판데믹을 지휘한 파우치와 CDC 그리고 FDA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주의 전국에 대한 상관의 전국에 대한 책임을 받은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 더 기다려야 봅니다 무엇이 더 더 필요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에 대한 상관의 전국에 대한 책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에 대한 책임을 받으신 모든 우리의 전국은 전국에 대한 책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If you have been living without having a vaccination, it's time for a change. If you wish to live life as normally as possible, with the ease to do the things that you love, you must be vaccinated. This health order may pose an inconvenience to the unvaccinated. And in fact, it's inconvenient by design. But Trump and Biden are, well, I think it's hard to do it. Let's look at the hope of watching. Kennedy is in the past pandemic pandemic, and in the past pandemic, it's hard to do it. But Kennedy's truth is that Kennedy's people who are not afraid to do it, and the people who are not afraid to do it, and the people who are not afraid to do it. 케네디에 대한 스캔들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소식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지만 케네디가 과연 mRNA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리엄 애덜슨과 함께 트럼프의 큰 뒷배가 되어준 일론 머스크도 mRNA 기술의 지지자이며 일론 머스크와 함께 우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비벡 라마스완이 또한 mRNA 기술로 제약사를 만들고 먹튀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벡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크리아 테라퓨릭이라는 mRNA 전문회사를 최근 시작했으며 투자자들을 모아 수억 달러를 모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도 mRNA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차려 돈을 번 인물이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mRNA 백신의 아버지입니다. 캐네디가 합류한 세력들이 이러한 인물들로 포진되어 있는데 그가 과연 판데믹 진상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캐네디는 어린이 백신에 대한 문제점 조사를 할 것이 분명해 보이며 이것만이라도 해결을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큰 실마리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몸에 주입하길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로 대중들의 멸시를 받고 정부로부터 이동의 제한은 물론 많은 기본적인 인권들을 침해당했습니다. 자, 캐네디가 판데믹 조사를 해서 만일 파우치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파우치도 처벌을 당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